과연 주신과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란도 이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몇 번 잊지 않았던 그런 애통한 눈물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도바울이 죽도록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도록 돌에 맞아 실제로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바깥에다가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사도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돌 맞을 때 사도바울은 어땠을까 돌에 맞다가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을 때 그 고통과 마음의 원통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고금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때 사도바울의 심정을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 1장 8절 9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그날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달려와서 둘러섰을 때 사도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돌에 맞았다면 얼마나 상했을까요 몸이 그런데 그 다음날 전도를 하러 또 간 거예요 더베라는 곳으로 250리길을 전도를 하러 또 간 거예요 사도바울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혔나 봐요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서 그것도 전도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전도할 마음이 어찌 생기나 말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250리길 더베로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돌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본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봐 그럴만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네요 그것 보고 예수 믿을 마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와야 되었어요 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 다 불러다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곤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이렇게 고난 환란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로 그들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때 당시를 상상해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도대체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제 마음에 아, 스대반 집사 생각을 한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도바울이 바로 스대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였던 그 일의 주동자고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스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실제로 그는 죽었어요 그 일을 누가 주동했지요? 사도바울이 했어요 그러니 돌에 맞을 때 정말 죽도록 돌에 맞을 때 그때 사도바울은 스대반 집사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도 울었지만 스대반 집사한테 너무 미안해서도 아마 울었으리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을 마음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스대반 집사를 자기는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 전도하러 가야 돼 그 심정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돌에 맞아도 하루도 알아 누워있을 수 없었던 그 사도바울의 심정 스대반 집사 생각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스대반 집사 생각만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사도바울의 심정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셨던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사도바울의 심정 안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때 사도바울의 생각도 아니었고 안디옥교회 교인들의 생각도 아니었고 성령께서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 전도여행은 사도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시작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도바울이 전도여행하는 중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하셔서 말씀도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일으키시고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사도바울은 정말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요약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러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삶 전부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했던 곳곳마다 다시 쭉 돌아 봅니다 그리고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장로입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인품이 더한 그래도 지도자가 될 만한 분 그런 분들을 뽑아서 당신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이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핍박당하는 교회입니다 순교하면 1순위예요 그분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주변에 큰 교회도 없고 활란과 핍박은 오고 그런데 어떻게 뭘 믿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세운다고 무슨 배짱으로 또 장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정말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핍박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을 써 주세요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도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바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는 떠나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이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금 전하려고 선교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어요 어떤 환란과 위험이 앞에 있을지 상상도 못해요 거지 순례 전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들을 파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선교비를 제대로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책임져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런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보금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데 보금을 전해야 될 때 입을 열어 전하면 이게 누가 말하는 거야? 사도바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보금을 전하네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지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네요 사도바울이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자기가 생생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교회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다 가르치실 거예요 무슨 말 전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서서 1장 29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서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게 사도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바울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능히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연약해도 주님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사도바울이 전도하다가 볼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을 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시험들만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전도하던 그 사도바울이 볼에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되어진 걸 보고 예수 믿을 마음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돌아가서 그 루스드라에 예수 믿은 교인들을 불러놓고 환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환란 박쳐옵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왕누릇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는 복음 전해지는 거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려움 생기고 그리고 전도자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환란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환란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환란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바울은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 말 전해주고 온 거예요 왜? 사도바울 자신의 확신이고 경험이고 믿음이니까 환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혹시 지금 겪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심정이 꼭 그와 같아요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신 거 사실입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진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네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왔나 말입니다 예수 믿을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거 하나만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사도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사도바울을 통해 더 엄청난 하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글이 됩니다 YM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YM의 창설자가 로렌 커닝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비전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선교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자기에게 주시는데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보금을 전하러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속해있는 교단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일도 지금 많은데 무슨 소리냐 당신이 정말 그런 초교파 선교단체를 섬기려면 우리 교단 목사직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중요하니까 목사직 포기하겠다 친척이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사업해보라 쓸데없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사업해보라 내가 다 자본을 대주겠다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분명해서 그것도 다 포기했어요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직 다 반납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언덕 밑으로 굴러넘어지고 차에서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이 튕겨나왔어요 기절을 하고 깨보니까 온몸은 빛도성이가 되어있는데 아내는 저 멀리 튕겨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기어가지고 아내 옆으로 가봤습니다 죽어있어요 머리가 다 으개지고 숨이 다 멎었어요 정말 눈물밖에 안 타더래요 하나님 목사직도 다 포기하고 사업하자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내마저도 다 데려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오더랍니다 로렌 지금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가슴에 들려오더래요 숨이 멎어지는 것 같으더래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은 게 있다면 자기 목숨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무슨 힘으로 그런 고백을 드렸는지 하나님 저 남은 거 이제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온몸이 다 핏투성이가 된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내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주시기를 내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대요 죽어있는 아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달린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달린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숨이 멎었던 아내에게 가쁜 숨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쉬는, 의식은 없지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그 깜깜한 밤에 어디서 또 왔는지 차 하나가 사고가 났냐고 후레시를 비치면서 그러고는 응급차를 부르고 그리고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이 로렌 목사님 네 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명 앞에서 근심이 없었어요 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속 아닌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지금의 예수전단이 된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가니까 주님만 믿고 사도바울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만 정말 믿고 나가니까 지금의 예수전단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건 아직까지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설교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설교가 설교가 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일이 아니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저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제가 미련하고 둔하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서 하는 거죠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를 지금도 저도 잊지 않아요 왜 가까이서 봤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게 개척교회잖아요 밤새 교회에서 잤던 분이 그분이에요 개척교회 하는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철회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부응시켜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부응 너가 더 원하냐 내가 더 원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 교회 부응되는 게 너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 교회 부응시켜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구나 그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부응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건 소원이 아니고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부응시키는 건 당연한 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뭐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 부응시키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죠? 그리고 그대로 갔던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응시켜주셨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세요 두려운 사명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ọ 네이브 그런데 제가 Giovanna와 함께 좋은 하루는 아까 전에ssäότε destination 왼쪽 disappointing 또한 그 교회 부응시킹 이 교회 how trig up 이것 맞을 moy 여러분 bueno oupe 그 눈롱 AJ